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허스쿨 토플의 류영진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가장 최근 시험의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과 리스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딩을 만약에 한 줄 평을 해보라고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면 리딩 24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본기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글을 너무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한 문장에 하나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 원칙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더라라는 정보만 정확히 캐치하면 보기에 있는 정보랑 비교대조하기가 아주 쉽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문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유형과 키워드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단으로 넘어가서 글을 읽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 핵심 포인트가 잘 보이셨을 거예요. 특히 이번 시험은 눈에 도드러지게 보이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큰 개념에서부터 작은 개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장 근거 예시에 수사적 3단 구조가 들어간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글을 읽으면서 아, 네가 예시네. 아, 너가 이게 큰 개념이구나. 이 문단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하는구나. 빨리 파악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기본기만 잘 다지고 갔으면 점수가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보면 이 트렌드가 어떤가라고 보면 전 이번에 문제 풀면서 느꼈어요. 아, 우리 시원스쿨 리딩 정규서랑 토플 기출복화 교재 그거 두 개만 제대로 잡고 갔으면 너무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번에 주제가 삼림에 대한 관리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종교가 어떻게 확산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저희 시원스쿨 토플 정규서 리딩 있죠? 챕터 6, 챕터 8을 정확하게 문제를 다루고 가셨다면 정말 단어 구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컨텐츠가 정말 어렵지 않게 문제가 술술 읽힐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정규서랑 복화체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도 제가 단어를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설을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단어장 내에서 전부 다 커버가 가능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딩 문제 푸실 때 저희 정규서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질의응답을 하실 때도 보면 fill in the box나 summary 문제 같은 경우에 왜 답이 B인가요? C인가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 문제를 열심히 분석하시고 또 질문을 남기셔서 저희 시원스쿨 토플 팀에서 대답을 잘 받고 가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찍었을 수 있다. 오히려 저희 정규서 교제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딩 문제 이번에 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괜찮았어요. 리스닝을 한 줄 평하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티키타카가 너무 빠르게 전환되는 conversation과 lecture를 느끼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흐름을 볼 줄 아는 친구들이 아 문제를 잘 맞추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우리 시그널을 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음, well, okay, now 이런 시그널들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표시 딱 해놓고 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그 시그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시험에서는 유독 순서를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열을 많이 했어요. the first one is the second one is 또는 first and then 이런 식이죠. 이 순서를 잘 잡았으면 답 진짜 쉽게 찍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을 전달할 때 보통 역접이 발생하죠. 그쵸?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다 무마되고 나서 but, however, yet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여기서부터 잘 필기하면 문제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건 한 문제 나가면 그냥 하나 감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잡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닝의 어떤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 전 집중력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저희 토플 리스닝 정규서 있죠? 그거 책 다 돌리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리스닝을 연습하실 때 너무 한 지문 한 지문 똑똑 부러뜨려서 풀지 마시고 전체 풀세트 못해도 하프세트로 체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첫 세트에서 conversation lecture 들어가면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뒷렉처에서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희 정규서 문제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을 충분히 풀고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를 갖추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기하실 때 스피킹 라이팅은 동사 중심으로 필기하지만 리스닝 같은 경우는 키워드와 디테일을 잡는 습관을 드리는 게 좋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명사를 잘 작업하신 분들이 점수를 잘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하실 때 1차 필기 연필로 하시고요. 2차 필기 빨간색 펜투컨 딱 열어가지고 한 번 더 필기해보세요. 1차, 2차 필기를 나눠서 연습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들을 줄 아네 못 듣네 를 훨씬 더 쉽게 판단하시고 시험장에 가셨을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필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그널 있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드가 곧 문제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마인드만 잘 갖추고 있었으면 아 이번 시험 괜찮았겠다 20점 넘기는 거 어렵지 않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에 집중해야 리스닝 점수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학원 이렇게 학생들 만나면서 또는 인강 학생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제가 목표가 X점인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조금 세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단어 안 되면 80점 못 넘길 것 같아요. 어휘력은 저희 시원스쿨 기출 복합 교재 최소 3회독은 돌리셔야 돼요. 스피킹 라이팅 섹션은 못 푼다고 하더라도 리딩 렉스닝 섹션에 있는 챕터 20개는 다 털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리딩 문제 푸실 때 시간 많이 걸리실 겁니다. 리딩을 20점으로 목표한다고 하면 저희 정규서 프로그램까지 따라가셨을 때 60일 커트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60일이라는 기반은 어디가 60일이라는 건 30 지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30 지문이라는 건 경제학, 생물학, 생태학, 미술, 천문학, 전체적인 장르를 두루두루 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원스쿨 정규서랑 같이 작업하시면 어렵지 않게 20점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리스닝 20점은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 있죠. 리스닝 섣불리 시작하시면 시간 많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원스쿨 인강 들으시면서 스피킹 라이팅의 짧은 강의를 먼저 듣고 필기하는 습관을 들으시면서 리스닝을 병행하시면 20점 넘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리스닝 하나만 파겠다고 혼자서 듣고 스크립트만 비교 분석하면 잘못하면 90일 이상 걸린다고 느껴졌어요. 시험 문제가 리스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틀리는 감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잘 기억하시고 정규서와 함께 하시면 리딩 리스닝 목표 점수 쉽게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24년도 시험 보고 왔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 정규서와 함께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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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